한눈의 자지 이용하여 전 왔어? 일단 연기해 연기해야겠지? 누나 누나 여보세요? 누나 나 복권 당첨됐어 진짜 꿍 아니고? 나 복권 사가지고 멤버들을 했는데 대박이다 어떻게 해 지금 멤버들을 같이 있거든 지금 이득해서 6천만 원 받았어요 누나 이득해서 얼마라고? 6천만 원 이거 저번 주 토요일 거 말하는 거야? 오, 맞아, 맞아, 그거. 스폴. 대박이지? 너무 많다. 지금 그래서 멤버들이랑 같이 있는데 누나, 나 500만 원만 받아도 돼요? 안 돼, 안 돼. 아, 누나! 아, 누나! 누나, 누나, 축가 사줄게요. 누나, 축가, 축가. 다 줘요. 다 줘요. 아, 누나! 좋아해. 와, 나 로또 1억 씨, 와! 나 2억 다 천낸다. 4억. 누나, 나 4억! 4억. 할머니, 호당시켜드릴게요. 2억! 2억은 어떻게 해? 아...